이달을 얼마나 기다려왔어 우리가 6개월 동안 퍼버시 캠핑장 잘 지으셨는데요? 401호 아저씨 캠핑장 만들었어요 401호 아저씨 네 뭐하고 계신거에요 지금? 캠핑장 만들었습니다 캠핑장 캠핑장 얼굴 심하게 보았는데? 작년 10월 달부터 계획했던 건데 4월 6개월 정도 걸렸네 6개월 아저씨 마지막으로 보는 시멘트 바닥이에요 이제 인주 잔디가 이 친구 그냥 올라가요 보이시나요 미쳤어 아까 준비 됐나 이미 올린다 임시 방석 방석 임시 방석 오예 에벤 대생이 방 축하해 오늘 진짜 의미 있다고 대생이 방 축하해 찌어 오예스 토마코잔 내 동생의 터벅크를 통째로 먹어보니까 와우 축하해 아우 고마워 와 이걸 진짜 통째로 먹어볼 줄이야 일단 냄새 가볼게요 안녕 와우 이거 완전히 이거 뭐 음식점을 짜고 있어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려왔어 우리가 6개월 동안 새가 앉았다 어 뭐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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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이 앉았네 옐로우 비실러? 왼쪽으로 파리 비실러? 아이윰 아이윰 세상에 오는... 어 또 있어? 아 아이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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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윰 우리는 많은 관객들이 아니요 아이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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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아빠랑 쭉 한번 만끽하면서 즐겨볼게요 행복하다